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 해서 최근에 서울시에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올 9월달에는 서울시 주도하는 그런 공공주 기획 재개발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GTX가 신규 개통되는 지역이나 확정된 지역에 있는 집값 상승세가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될 수 있는 지역 바로 이곳에 승부를 걸으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승부처 어디일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투자를 저희 말씀에 따라 하고 계신데요. 왜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고 승부를 걸어야 될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오세훈 표 민간 재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9월달에 서울시에서 민간 기획 방식의 재개발을 공모를 하고요.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입지가 좋으면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들의 민간 재개발이 본격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연히 연신내 역세권 또한 민간 재개발에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GTX가 개통이 됩니다. 그것도 A노선이고요.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간 노선이죠. A노선. 확실한 개통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까지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상승은 정해져 있다. 즉 GTX가 뚫리고 신분당선이 뚫리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얼마가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된다고 했을 때는 집값이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올 하반기에 이곳 바로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시고 승부를 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민간 재개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잠깐 살펴드리면 민간 재개발이 9월달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뉴타운을 개발하다가 진행이 안 됐던 지역이나 작년도에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됐던 지역들, 또 도시재생산업을 했던 지역들이 이번 공모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기획, 서울시에서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 공모가 9월달에 진행되고요. 공공기획에 대한 재개발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 예정이다. 또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재개발을 수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정말 2년 내로 빨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재개발에 탈락했거나 도시재생을 추진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 못했던 지역들이 이제 본격적인 민간 재개발로 돌아서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서울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와 정책들을 내놓음으로 해서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이 속도전을 낼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요. 서울권역의 앞으로 공급이 너무 줄어듭니다. 2, 3년 내에 올해 작년에 입주 물량의 절반, 절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의 정책적인 인센티브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건이 안 맞았던 지역들, 노후도라든지 동의율이라든지, 접도라든지 이런 뜻들이 안 맞았던 지역들이 이번에 재개발 예정지로서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바뀔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즉, 재개발을 과거에 추진 못했던 그런 지역들, 추진을 하려다가 중단된 지역들이나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로 옆동네 조건이 맞는 지역들이 앞으로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건은 뭐냐. 앞으로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거의 재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입지가 일단 좋아야겠죠.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요. 입지가 좋아야지 세대수나 아니면 분양가가 높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가 제일 좋겠습니다. 그 입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철 역세권, 더블 역세권. 거기다가 신규로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의 입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두 번째, 동의율, 주민 동의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30% 이상만 되면 스타트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 전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노후도 여건이 전체 세대수 20년 이상의 건축 3분의 2에다 연면적 기준까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연면적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만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지도 좋고 더블, 트리플 역세권이면서 재개발을 해야겠다는 열의가 높고요. 노후도가 맞춰진 지역은 어떻게 된다? 재개발이 가능하다.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신대 역세권, 더블 역세권, GTX 개통되죠. 동의율 높게 얻을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지역이 공공주도 방식으로 해서 70% 넘게 나왔기 때문에 동의를 굉장히 높게 얻을 수 있는 지역. 거기다가 노후도까지 충족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GTX A노선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3, 4년 후면 개통이 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되면 집값은 당연히 상승하는 거고요.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살펴드리면 GTX가 개통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아파트값이 반년세에 무려 7억 원이 올랐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서울권, 수도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뭐 결정한다? GTX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C노선, A노선 착공에 들어갔고요. 앞으로 GTX의 그런 개통이 다가옴에 따라 더더욱 기대감과 시세 상승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GTX 역세권은 집값 상승, 집값 급등, 폭등의 가장 확실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신내 역세권 개통되죠. 두 번째, GTX A, B, C노선 중에서 A노선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갔고요. 처음으로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 도심권과 삼성동,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의 혁신지역인 판교까지를 다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GTX 노선이 가장 중요하다. 연신내 노선이 바로 GTX A노선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분당선까지 개통이 되면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따라서 매매가와 임대가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개발 호재가 아직까지는 반영이 많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투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이곳에 주목하라. 어디를 주목해야 되죠?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연신내 역세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 좋을 수는 없느냐. 투자의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1억 전후에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GTX 노선은 개통과 신분당선 또 개발에 따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크게 얻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되는 지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가장 가성비가 높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의 일부 지역은 공공개발로 확정됐습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지역들이 정말 확정이 돼서 이제 좀만 기다리시면 아파트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민간 재개발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주도 방식 개발되는 지역은 투자는 어려우시고요. 이제부터는 민간 재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실 타이밍이다. 마지막으로 수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신분당선 역세권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집가 상승폭이 계속 이루어지고요. 매매가, 임대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개발이 확정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매매가 상승폭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연신내 역세권역에 앞으로 일어날 예정이고요. 투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면 이번 상승장에서 집값이 거의 2배에서 많이 오른 데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이번 상승장의 타이밍을 놓치셔서 수익을 많이 못 보신 분도 계시지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번에 정말 투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느냐?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고 개발이 확정돼 당연히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금으로 10억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요. 시대차익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의 시대차익을 얻어가냐에 따를 뿐이지 시대차익은 당연히 얻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역을 잘 선정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시대차익뿐만 아니고 2천 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신내 역세권 투자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연신내 역세권 모든 곳이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다대주택 투자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런 지역이 바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재개발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투자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투자 지역은 저희와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한 군데만 보실 게 아니고요. 최소한 두 군데, 세 군데에 비교하셔서 정확한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시대 차이뿐만 아니고요. 트리플 역세고 GTX를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에 걸어서 5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2000세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